많은 유튜버들이 중국 정부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중국 여행을 가서 국가를 홍보해줍니다. 중국 여행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썸네일 또한 공산당에게 돈을 받고 국가를 홍보해준 영상입니다. 중국은 외국인이 갈 수 있는 지역과 가지 못하는 지역을 나눠놓습니다. 유튜버들은 출입이 허가된 장소에서만 촬영을 하고 중국에 대한 좋은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왓슨이라는 여행 인플루언서는 현지 가이드의 도움도 없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진짜 중국의 모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입국 심사가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보고 싶지만 중국발 수목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잦은 석탄 사용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산업기술이 낙후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로컬 거리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악취가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화장실과 같은 낙후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길거리나 상점에서 파는 음식들에서 불쾌한 냄새가 났고 봉지채 뜯어서 가열만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리된 음식이 아닌 인스턴트 제품을 그대로 가열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었고 후에 알아보니 중국 공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안들이 이들을 감시한 이유는 더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갈까 봐서입니다. 이들이 꺼려하고 들추고 싶지 않은 치부처럼 말입니다. 가령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인 레디세는 한국하고 중국 중에서 일주일을 여행한다면 어디를 갈 것이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은 공감의 댓글에는 한국을 가겠다며 중국에 대해서는 각각의 도시들이 특징 없이 비슷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다른 댓글에도 베이징을 향해 금방 질린다는 표현을 하며 똑같은 반응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는 중국은 실명 확인이 없어서 예약과 관련된 모든 일이 절차가 까다롭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밤이 되도록 지속된 입국 심사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로 이루어진 음식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영어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던 중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모두가 영어에 능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의 국민들이 말을 걸고 먼저 다가와 사진을 요청하는 모습들이 영상에서도 자주 비춰졌습니다. 그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인상 깊어 했습니다. 특히 그는 깨끗한 거리와 풍경에 연신 감탄사를 자아냈습니다. 침울하고 어둡던 중국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한국은 활기가 넘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딜가나 친절했고 어딜가나 웃음이 만연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 문화에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느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렇게 확연한 반응을 보인 걸까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환대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사실을 감추기 바빴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녀의 팬층이 많아지는 시점에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쩝쩝쯤이었습니다.